이 다음 또 황당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도 또 경찰과 관련된 어이없는 실수 사건인데요 특히 이 사람과 관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병원에서도 치료를 너무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저 배현진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송파의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기대에 실망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송파의 자랑스러운 얼굴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월 25일 배현진 의원이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백주제낮 서울에서 피습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지난 3월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아무튼 이제는 회복해서 지난 총선 송파을 재선까지 성공한 배현진 의원인데 아니 배현진 의원이 또 어떤 일에 휘말린 겁니까? 배현진 의원이 1월 25일에 피습을 당했으니까 벌써 3개월이 넘었네요. 그 과정에서 저 피습범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고 수사는 지금 어느 정도 완결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저 수사를 담당했던 강남경찰서의 형석과장 A 총경이 본인의 개인 블로그에 수사 과정을 조목조목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 내 수사 커리어에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흔쾌히 수락을 했고 그래서 그 안에 저 범행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또 수사팀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수사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 개인 블로그에 쭉 올렸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님. 경찰이 본인이 조사하고 처리했던 사건을 본인의 SNS 또는 블로그에 그 내용을 글로 올린다. 이게 흔한 일입니까? 아니 흔한 일이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사 과정이나 결과 같은 거는 김일성이 보장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공무상 비밀입니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이 되죠. 그런데 일단 이 총경 같은 경우 이거 내가 개인 블로그 올린 건 맞는데 언론에 배현진 의원 피습 상황 같은 거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나는 그 정도 기초로 해서만 올린 것이지 별다른 내용이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이 글로 내가 돈 번 게 없어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니 언론 브리핑에 나온 내용들만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내용 자체가. 저렇다면 이건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배현진 의원 측에서도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해당 경찰 배현진 의원 사건에 대해서 담당을 했던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이 경찰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미 언론 브리핑에서 다 나온 내용들 그러니까 니들도 다 아는 거 내가 쓴 것뿐이야. 그리고 이 글 썼다고 내가 무슨 수익 창출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다른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저기요. 그게 말이나 되는 변명인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이런 정도면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물론 뭐 형사처벌 정도가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저게 지금 현재 나온 대로 뭐 아주 김일성이 요구되는 그런 내용들이 공개된 게 아니라면 처벌 수익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이거는 경찰로서 본분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징계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형사처벌 외에 경찰 조직 내에서 징계까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공식적인 형사처벌은 당연한 것이고 경찰도요 앞서 저희가 경찰의 실수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이건 실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례 모두 경찰 조직 내부적으로도 아주 단돌이를 잘 해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